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7년 대활란이라는 세대주의 예언을 믿는 기독교에 따르면 마치 유대민족이 성경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한 번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인류 역사의 마무리에도 아주 크게 들어 쓰임을 받는 그런 유대민족. 뭐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그야말로 그들이야말로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는지 그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활략을 위해서 잠시 들러리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예언을 이스라엘에 적용시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야말로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7년 활란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 번을 택하시든 백 번을 택하시든 그것은 언제나 조건적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따르면,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데도 그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되려고 한다. 그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에 국가적으로 회계를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회계해서 돌아와서 이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 인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갇히셔야 합니까? 왜 야곱족속에게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그들과만 일하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Nothing.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요. 당연히 예수 그리소시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소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변화,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의 상황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의 게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봐야지 이스라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미혹의 세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지요. 성경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겁니다. 누구 아는 사람이 말해줘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믿어서도 안 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여 줄거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이 보잘것없는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공식적인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저 그냥 목수로서 30여 년 지낸 다음에 이제 뭐 3년 반 정도 세상을 좀 시끌시끌하게 한 후에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 BC와 AD가 나뉘었을까요? 역사를 딱 두 동강 내버린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1년, 2년, 3년 그렇게 연대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은 뭐 여타 다른 사람들의 출생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어느 뭐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의 탄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나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조건 믿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가 되십니까? 선한 일 많이 한 걸로 따지자면 마더테르사가 훨씬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3년 반 선한 일 해봐야 그거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1, 2천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전부 십자가에 죽였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받아들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야가 태어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 행적이 미리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족보는 이렇다, 가족관계는 이렇다,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존재는 한 사람,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그분이 몇 년도에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몇 년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것까지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그분의 그 공생회와 그분의 십자가는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고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세대주의 예언을 믿는 많은 교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예언을 저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7년 대후할란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초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뭐 단순히 아담의 아내 하와의 자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했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게 사실인가? 자 우리 구약 성경 11기야 19장 21절에 요하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딸 시온, 처녀 딸, 딸 예루살렘 이렇게 여자의 이스라엘을 비유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구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소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자 여기 정결한 처녀는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결한 처녀가 이 여자가 타락하면 뭐가 됩니까? 음녀가 되죠. 여러분 게시록에 음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뭐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결한 처녀였던 교회가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 교회가 성적으로 물란하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참된 진리를 버리고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붙들고 믿고 따라가고 가르치는 그것을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록에 그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게시록 18장 4절에 그 음녀가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자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누구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는 알겠어요. 그러면 여자의 호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자, 갈라데아에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할 때 남자 이름이 나옵니까? 여자가 나옵니까? 분명히 낳는 것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낳잖아요. 그런데 남자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 그리소는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직 여자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데아에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구약의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나온다. 그 메시아 된 약속이 이스라엘 후 자손에게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조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 족보를 미리 밝혀줍니다. 여러분, 호적은 태어나기 전에 기록하는 것입니까? 태어난 후에 기록하는 것입니까? 태어난 후에 호적의 이름을 올리죠. 자,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족보가 완성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 중에서 샘족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샘족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장자 이스라엘과 둘째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에게서 형 에소와 동생 야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생 야곱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됐습니다. 야곱에게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 유다의 집안에서 올 것이라고 했고요. 그 유다의 집안 중에서도 이세라는 집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세에게 여덟 아들이 있었는데 맨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그 족보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져서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귀가 번쩍 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난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딱 필라고 하는데 구약은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신약부터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신약부터 읽어야겠다라고 딱 첫 장 열었어요. 마태복음 첫 장 첫 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거 책 펼치자마자 졸리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구약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족보부터 나왔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3살에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은 그 사용수를 인간의 구세주라고 믿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호적부터 내놓은 겁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이 호적을 한번 대조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족보하고 베들레엠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족보하고 딱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까닭은 호적 대조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다 가짜 메시아입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말한 호적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가짜입니다. 성경에 메시아 족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호적부터 내놓은 이유죠. 자 그런데 이런 호적을 가지고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미가서에 보면 그분이 어디에 태어난지 출생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정말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심해. 자 이렇게 그 예수님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성취하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직업 외에 그분의 모습은 어떻고 그분의 행적 그분의 사역 여러가지 것을 계속 예언하고 그대로 그 예언대로 성취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오해하고 있는 그 7년 대활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년 대활란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때가 찼다 했는데 무슨 때가 찼다는 말씀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쭉 둘러보시다가 아 이제 메시아를 좀 보낼 때가 됐네? 그랬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보다가 야 이스라엘 저거 안되겠네 저거 너무 타락해서 안되겠네 이제 좀 보내야 되겠네? 왜 그랬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대속사가 이렇게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계산적이며 얼마나 과학적이며 그렇게 창조를 하신 분이 이 인류 역사에서 정말 이제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사건을 그런 그냥 대충 야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보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기 때가 찼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된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언제 보내겠다 그렇게 시간표가 이미 제출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었기에 그때가 찾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족보를 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난다 그것도 예언이 되셨고요. 또 무슨 일을 하신다 그것도 예언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실지 그 시간에 대한 것도 예언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 믿을만한 책이고 한치의 착오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성경이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남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런 도덕경이 아닙니다. 도덕경 찾으려면 불경 읽으세요. 반야심경 읽으세요.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살생하지 않으려고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밟지 않는 아주 차원 높은 그런 도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제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냥 주여 무조건 믿습니다. 그것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올바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를 믿되 정말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게 유대 달력으로 첫 달 14일 쉽게 말해서 1월 14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1월 14일에 돌아가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실지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의 시간표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시간표가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기록된 단일서 9장에 보면 70일에 70주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서 몇 년에 돌아가신다는 것이 수학으로 산수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단일서 9장 24절부터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붐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붐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송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올몸대는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암호같은 무슨 얘기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서 9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주의 예언을 믿는 기독교는 이 말씀을 적그리스도에게 적용해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쪽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한쪽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이게 판가름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굴까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유대인을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일회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일주일은 여러분 7일이죠. 그러면 7 곱하기 70은 490년입니다. 성경에서 상징적인 연대를 해석할 때는 일회는 1년으로 해석하는 연일원칙이 있어요. 그런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탐당할지니? 라고 했고요. 이승엘 4장 6절에도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자, 이렇게 예언적인 연대에서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법칙에 따라서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예 여기 나오는 70일회, 7일회, 62일회, 한일회 이런 것을 아예 490년, 49년, 434년, 7년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그렇게 아예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일은 1년이다라는 것은 이 연일원칙에 의한 것이지 이 연대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하죠? 네, 분명합니다. 그러면 유대민족을 위해서 490년 기간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와우, 너희들 괜찮다 해서 택해준 게 아니죠. 그들을 왜 선택했어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온 세상에 요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하라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의 나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과 반역을 계속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메시아마저 거절하고 죽이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고하시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운명은 이걸로 끝입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70일에, 즉 490년 후면 이제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 이 70일의 예언이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성경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있을지도 예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490년이 할당된 기간인데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겁니까? 시작 시간은 언제인가? 우리가 시작이 언제인지 알아야 끝을 언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을 알려줍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붐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해와 육십이 일해가 지날 것이요. 자, 언제가 시작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 9장의 게시가 주어진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아직도 그 폐허로 남아있어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탄원하고 중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전처럼 다시 회복시키라는 왕의 명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시도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490년 기간이라는 어떤 기산점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걸 예언한 게 지금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유대민족에게 할당된 이 490년이 시작이 되는 때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릴 때라고 했는데 그 명령은 언제 내렸을까요? 여기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죠? 수학자죠? 동시에 성경연구 신학자였어요. 자, 이 사람이 20개 이상의 고대 일식 기록을 조사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70주일의 시작이 70일의 시작이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삭사 왕 제7년이고 그것이 우리가 쓰는 이 연도로는 기원전 457년임을 천문학적으로 확증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공통되게 확인한 내용이었고요. 고고하게 발견된 페르시아의 엘레판틴 파피루스에도 이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C 457년부터 490년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정확한 시기가 들어 있습니다. 70주일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BC 457년부터 7주일과 62주일 총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취임할 때 그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BC 457년부터 483년이 지나면 AD 27년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므로 공식 사여, 즉 공생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언제 공생일을 시작하셨어요? 태어날 때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공생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때부터 공생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는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이 침례를 받으신 그 일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입맛임을 보시다니 사도행정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 듯 하셨음에 자, 이렇게 예언이 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서기 27년 가을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적인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표로 보면요. 70주일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페르시아 아닥사사도왕 제7년인 기원전 457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고 했어요. 7일회, 즉 7주일은 미헤미아와 에스라가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의 복구와 자치가 이루어진 기간이죠. 그리고 62주일은 예수 그리스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기간이고 그리고 드디어 이 기간이 끝나는 서기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딱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뭐가 찼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빚으라 하시더라. 무슨 때가 찼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 9장의 예언도 있는 70주일의 예언의 때가 찼던 바로 서기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 사건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메시아의 출연의 때다. 때가 찼다. 그것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의 시간표대로 차곡차곡 움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사명을 완수하는데 지금 나의 등장은 내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성경에 메시아가 언제 등장할 것이라가 예언된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온 거다. 그걸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사도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죠. 그래서 AD 27년에 여기에서부터 7주일과 62주일을 그러니까 483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언제가 됩니까? BC 457년이 됩니다. BC 457년은 무슨 해였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71회가 시작된 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붐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기름붐을 받으셨어요.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끊어진다고 죽는다고 예언이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막연히 언젠가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언제 돌아가실지 그 연대와 날짜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7년과 7년의 반, 3년 반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한 일의 일주는 7일이고 일일은 1년이라는 해석에 따라서 7년이죠. 그럼 이 7년의 절반은 3년 반이고 예수님이 침내를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신 서기 27년 가을부터 3년 반 후인 서기 31년 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일은 왜 했나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은 아 왜 가인을 편애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랬어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죠. 메시아에 대한 그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로 이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까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제사를 왜 드렸어요? 그것은 오실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어요.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표상으로 그렇게 양을 계속 드렸는데 그 재물이 실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재물로 십자가에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주구심으로 이제는 뭐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룰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제는 제사장의 중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야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 제사를 금지한 일이 언제 생겼어요? AD 31년에 생긴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AD 31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사건이 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끊어진다. 이런 날짜만, 연대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출국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솔주와 인방에 파르고 자, 이거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런데 어린 양을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1월 14일. 자, 이건 이제 날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해 질 때는 몇 시입니까? 그냥 해가 뉘엿뉘엿, 그냥 아무 때나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번역된 성경들 전부 보면 그냥 여기를 해 질 때 또는 해 질 무렵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해 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원어의 히브리인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해 질 때를 베인하 아르바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임은 에레브, 저녁의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들의 중간, 두 저녁의 중간이라는 뜻이죠. 이 유대인들은 두 개의 저녁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하면 오후 12시부터 저녁이 시작되고요. 오후 6시부터는 밤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저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6시, 두 저녁 중간에 잡으라는 것이 이 해 질 때, 그 중간이 베인하 아르바임인데 이 12시에서 6시의 중간은 오후 몇 시입니까? 3시죠. 요세프스에 의하면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린 양 잡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은 오후 3시에 잡는데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나올까요?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 9시는 유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을 알려면 여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15시. 9 더하기 6은 15시죠. 15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 일부 성경에서는 아예 그냥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본어 성경도 이렇게 유대 날짜와 시간을 쓰지 않고 그냥 오후 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국기 12장에 속죄 양을 해질 때 잡으라 그랬는데 그 양 해질 때가 몇 시였어요? 오후 3시.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 수 9장에 예언된 70일의 예언 속에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후에 AD 27년의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한 일회 그 7년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난 AD 31년 그리고 출애국기 12장 6절에서 말한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 여기 7년에서 예수님이 AD 27년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3년 반이 지나면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중에 이제 얼마가 남았습니까? 3년 반. 이 3년 반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처음에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줄 때 이 예언이 누구를 위한 기간이다라고 하면서 줬어요. 내 백성 유대민족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 기간이 끝나면 유대민족을 위한 예언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자, 유대민족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리에서 그 선교사의 자리에서 택한 받은 자리에서 선택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떠나는가? 그 공식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유대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는 유대민족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여러분 지금 듣기만 해도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 이것이 지금 이 71의 예언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서기 31년부터 남은 기간인 3년 반이 지나면 34년이 됩니다. AD 3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 패역한 유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그 간절한 호소를 한 스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파케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시간인 이 71에 이 490년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나라,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62일에 후에 기름붐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연휴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한 그 선고가 그대로 실현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테바노를 돌로 쳐 죽인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의 이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지어다 여기 다니엘서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굽니까? 뭡니까? 로마 군대가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서에 유대 민족이 어떻게 멸망한다고 운명이 선고되었어요 그래서 말씀과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루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마태복음 23장 37절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한다는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역사적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버려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굳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명백히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유대인 개개인의 운명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의 문을 막아버렸다 그거 아니죠 다만 민족적, 국가적 역할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70일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스라엘의 멸망 여기에 관한 이 분명한 예언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 그리스도의 행적으로 해석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 7년 환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여기 표를 보면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있잖아요 그 한 일회, 그 7년을 갑자기 뚝 떼어가지고 세상 끝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비밀리에 휴고된 이후에 일어날 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일의 이 490년 예언은 쭉 이어지는 예언인데 69주 여기 483년까지는 아주 잘 오다가 마지막 7년을 그냥 갑자기 먼 미래로 던져놓고 이 69주와 70주 사이에 2000년 이상의 시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년을 7년 대환란이라고 이름 붙인 후에 그 7년 환란 앞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공중제림하시면 성도들이 비밀리에 휴고되고 그 다음 그 7년의 끝에 공개적인 지상제림이 있을 것이라는 2단계의 제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의 하나님의 그 예언의 시간표를 보았듯이 정확하게 그 연대와 날짜와 시간까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7년 대환란 믿으려면요 지금 여기 69주 483년까지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7년을 멀리 던져놨는데 이 가운데 2000년 이상의 시간 이게 아리송해요 2000년이면 딱 2000년 뭐 2010년이면 딱 10년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어설프게 대략 지금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휴고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날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중간에 그냥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00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정확한 이 예언 연대를 그냥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말해준 대로 그냥 믿지 말고 제발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믿도록 합시다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현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완성하고 다시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데 그 제사를 금지하는 저 그리스도로 해석함으로써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저 그리스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로마 케이틀릭 교회가 저 그리스도는 교황이라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에 반대하기 위해서 제수의 신부 리베라에 만들어진 미래주의 신학이죠 먼 미래에 등장할 그 저 그리스도 시나리오를 그대로 흡수한 결과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학이 개신교회 안에서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참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대주의 예언은 이 기독교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수많은 교회가 이 제수의 신학에 철저히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저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표 환란에도 대처할 수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예상치 못할 때 적군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적을 잘못 알고 있고 적이 오는 그 정반대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면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그저 복잡한 연대 계산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사여, 그리고 십자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 이렇게 정확하게 연대와 시점이 예언된 것은 여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예언을 적 그리스도에게 돌려버리다니 여러분 이 일에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대놓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습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죄약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춰야 할 교회마저도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병들고 쇄약하신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별의 슬픔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하늘 가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속임수에 빠져 있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한눈팔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높고 고상한 것을 갈망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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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